로맨틱 가이로 변신한 제국의 아이들이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. 이날 쇼케이스 현장에는 제국의 아이들 팬클럽 제아스 회원 100명을 비롯한 국내외 취재진들이 대거 몰려 이들의 컴백에 대한 기대를 높였는데요. 현장에서는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히어라이엠 뮤직비디오 풀버전 공개에 이어 신곡과 함께 러블리하고 로맨틱한 안무를 처음 공개해서 뜨거운 갈채를 받았습니다. 제국의 아이들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.